자, 2022년을 맞는 마음의 준비, 저희 굿모닝 식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월, 화요일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순서로 특집을 또 준비를 했죠. 오늘의 주제는 나라는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년에 대한 전망입니다. 원래요, 경제학이 원래 폴리티컬 이코노믹스였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경세 재민이잖아요. 나라를, 세상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이 또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 바야흐로 또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또 고문님의 어떤 친구분이 나오시나요? 이거 뭐, 우리 경제평론가계의 유재석입니다. 안 나오시는 데가 없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옥 같은 얘기들. 선대인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우리 윤석천, 우리 방송가. 평론가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과 오늘 함께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간단하게 우리 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회 1회에서는 처음으로 뵙습니다. 윤석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과 고문님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랑 방송 굉장히 오래 했고요. 제가 이상하게 얘기하더라도 잘 잡아주는데, 일단은 굉장히 선이 뚜렷하시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또 치우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우리 뼈를, 진짜로 뼈를 흔든다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참 잘해줘서, 저랑은 합이 제일 잘 맞는데요. 욕심이 좀 많으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꼭 저한테 당구를 이기려고 해서, 그게 참 흠 중에 하나입니다. 당국수 치세요? 네, 잘 쳐요. 저는 잘 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내년에 여러 가지 트렌드, 저희가 월요일에는 트렌드를 살펴봤고, 어제는 또 금리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을 살펴봤는데, 내년에 또 가장 중요한 변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과연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식 시장도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지, 일단 평론가님께 내년에 대선, 어떤 후보들 간에 어떤 경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일 유력한 후보는 두 분이시죠. 이재명 후보님과 윤석열 후보님이신데, 이 두 분이 등판 초기에는 사실은 좀 공약, 특히 경제 정책에 관련된 공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약간 두 분이 한 곳으로 약간 수염하는 부분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해지는 양상이 좀 있었어요.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수염하는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표를 의식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갖다가 100%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두 사람이 살아온, 두 분이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 어떤 철학을 들여다보면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이클 샌덤 교수하고 공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위한 토론, 대담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정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분배를 중시한다는 얘기겠죠. 성장보다는 분배 방점을 둔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이제 큰 정부, 좀 이제 국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기회를 갖다가 늘린다거나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득 같은 걸 갖다가 좀 몰아준대거나 하는 이런 어떤 기본권 강화라든지. 따라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어떤 큰 정부론을 갖다가 표방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배보다는 좀 성장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자율성을 갖다가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좀 작은 정부. 당연히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작은 정부가다 보니까 이제 조세 정책에서도 두 분 사이에서는 좀 어떻게 보게 되면 극명한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이름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혹시 친척은 아니시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셔가지고. 윤석천 평론가님이시네요. 전혀 관계는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발 지문 여기서 하나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60년대는 이제 산업화했고 80년대는 이제 우리가 민주화를 했고요. 2000년 들어오면서 세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주기로 시대 정신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두 후보가 202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지 특정 후보가 한다, 안 한다 보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두 후보가 모두 뭔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 있는지. 지금 20년 후에 시대 정신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의해서 두 분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 기회의 균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이 약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이재명 지사라든지 후보 쪽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공정의 가치를 갖다가 조금은 갖다가 일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대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 됐고 불공정한 세상이 됐고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두 분 공의, 얘기하신 건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 공약이 어떻게 담아내든지 간에 기회의 어떤 균등, 그다음에 공정성, 이걸 갖다가 강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가치들은 계속해서 강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공정이라든지 기회의 균등 이런 것들을 많이 담을 것이다. 비슷하게 좀 아까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비슷하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시대정신이 수렴되고 있다는 향상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간단하게 증시 쪽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이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방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미 투자들에 대한 보호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공매도에 대한 어떤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과의 어떤 불공평한 어떤 운동장, 평탄하지 못한 운동장을 갖다가 좀 고치겠다.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 같은 경우를 갖다가 개인들한테 조금 더 어떻게 보게 되면 유리한 방향으로 이걸 갖다가 설정을 하겠다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펀드 사기라든지 아니면 주가 조작 사본 같은 경우에다가 응징을 하겠다. 그다음에 즉권 거래세를 갖다가 조금 완화한 방향으로 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인 시장의 거래세라든지 이런 걸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갖다가 1년 연기하겠다. 그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시키겠다. 궁극적으로 이런 쪽의 어떤 공약들을 갖다가 현재는 내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5천 시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명목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민간 자율성을 갖다가 확대한다거나. 그다음에 그쪽 부문에서는 공약을 지금 현재는 다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에 그런 공약들이 좀 나오겠죠. 그렇지만 코스피라든지 코스피가 5천을 가든지 4천을 가든지 하는 거는 사실은 정부의 어떤 대통령의 의지도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온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민간의 몫, 시장의 몫이니까요. 그게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정책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의 정도가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고모님은? 뭐 이것은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시장 자율,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정부의 어떤 개입, 이렇게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잘 진짜로 우리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 정권하고도 계속 이어져 내려와야 해요. 확 바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두 후보들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형 뉴딜을 지금 아주 어마무시한 기세로 했잖아요. 두 후보들이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지금 한 세 달 정도 우리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평론가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판 뉴딜, 계속 살아날까요? 이거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지금 한국판 뉴딜에 대한 거는 금융위원회에서도 뉴딜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기자비에서 어느 정도 발표가 나왔고요. 그건 어쨌든 내년 정책에는 일단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사실은 지금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종의 4차 산업의 어떤 줄기들로 큰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만이 지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은 전부 다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중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길은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지 이제 K-뉴딜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앞에 명패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큰 산업의 흐름.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향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나 수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하는 그런 종목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유망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가 믿는 사업 중에서는 사실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선도적인 입장이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또 전기차 시장이 이제 겨우 한 4% 정도 되는데 그게 25년에는 한 17%, 30년에는 한 34%.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도 50만 대의 무공의 차를 갖다가 보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의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2차 전지에 주목해야 하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가령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대상된 어떤 전력들을 갖다가 저장하는 장치들, 이쪽 부분들은 결국은 2차 전지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도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죠. 왜 그러냐면 20세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성유문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석연료 문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재생이라든지 이게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수소 경제, 그러니까 탈탄소,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 시대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쪽 부분은 사실은 전부 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경쟁을 하더라도 늦지 않은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쪽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고. 수소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니셔티브를 우리나라가 쥐고 있죠. 가령 부품이라든지 소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는 한국산이 거의 100%를 달성하고 있는 거니까. 수소차 시장 같은 경우도 매년 한 50% 정도씩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 두 개 부분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유망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차 전지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이고 지향점이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기업들이 이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대선이 펼쳐집니다. 대선의 결과 만약에 두 후보 중에 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요.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내년에 만약에 어떤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렇게 경제 흐름이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크게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령 윤석열 후보가 되면 민간의 자율성을 갖다가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재개발 정원 추진이라든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의 참여를 좀 확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죠. 가령 양도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종부세는 거의 폐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재민 후보가 되게 되면 어차피 기본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강화될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세금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분배 정책, 큰 정보론을 강조를 하다 보게 되면 세금은 그렇게 많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로는 현재는 굉장히 완화되는 기조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세금,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을 갖다가 일시에 완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노동 정책이 되겠죠. 가령 주 52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 가령 40시간 근무제라든지 이런 쪽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보다도 최저임금의 어떤 폭을 약간 올린다든지 하는 쪽으로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도 민간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말씀해 주셨는데 댓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그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두 후보 공이 지금 250만 원 공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우리가 몇 년 후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내년도도 공급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내년도에 집값 오른다, 안 오른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세금으로 가는 조차도 1년이라는 소위 말하는 타임레그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말고 내년도에 집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리스크는 뭐냐. 이렇게 한번 집어주시면 어떨까요? 내년도 적어도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지 결정되기까지는 집값은 지금 주춤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그게 계속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고요. 왜 그러냐면 시중 금리가 오르고 있는 추세니까 금리 영향도 상당히 받을 수가 있겠죠. 다만 내년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냐에 의해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큰 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분에 따라서 사실은 요동칠 수도 있고요. 또 지금보다 더 잠잠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확답을 주기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서 간 것 같아요. 제가 오래 방송을 해서 하는데 오늘 굉장히 잘 피해서 가시는데. 싹 피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오신 분들한테 공통 질문을 하나씩 꼭 했어요. 만약에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시면 딱 한 가지 종목의 주식을 내년에 사고 싶은 종목. 어디에 투자하실 것인가. 이거 잘 말씀하셔야 돼요. 부담, 부담 느끼시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연료전지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그런 쪽에 지금 어차피 주가도 약간은 기존에 전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보다 약간 상승폭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다가 저는 투자를 좀 할 것 같아요. 친환경 연료전지 쪽 말씀하시는 거죠? 연료전지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조금 피해가시는 건데 그거 안 사실 것 같은데요. 내년도예요. 저는. 고은님은 그런 거. 2차 전지 같은 데는 너무나 기술적인 브렉스루가 많을 것 같아요. 전고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도에는 조은경 운영은 태동 시기를 지나서 성장하는 시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키우는 상황. 그거 아주 초기에 사실 수 있는 애플 주식 초창기에 사는 것 같은 주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거는 내일 날. 알겠습니다. 고은님의 연말 특집으로 내일은 모레 그런 종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 전 평론가님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야 이야기 다뤄왔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고은님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돈은 어떻게 버느냐 이런 얘기들 쭉쭉 했는데요. 이것을 모아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초에는 산업적 변곡점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 전 평론가님과 함께 했는데 평론가님도 간단하게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오늘 덕분에 굉장히 재미있게 방송을 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들이 잘 전달했는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방송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저희 방송 출원해 주셔서 좋은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